보면 볼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프로 유혜진의 히트 가요쇼를 경기도 광주 사랑이 뭐길래 백카페 특설무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것은 당신의 웃음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. 오늘도 많이 웃으시길 바라면서 유노만의 꽃피고 세울면 보내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꽃피우신다든 세울면 오신다든 믿었던 내 마음이 어리석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었다 사랑이 순간도 내 가슴에 내 것을 영원을 맹세하는 온 맹시 새박동네 그래도 난 기다릴 거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피고 세울만의 가수 윤호만입니다. 여러분들 항상 건강 들으시고요. 정말로 노래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건강 들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꽃피우신다든 살려 놓으신다더니 속았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가 너무 바보였습니다 사랑의 순간에 내 가슴에 가슴 영원을 맹세하는데 없는 피는 새만 또래 그래도 난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도 난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아버지 감사합니다.